네, 하나윈 건축사무소 김성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건축, 공장건축, 유치원건축, 또 복지관을 전문으로 설계, 감리,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곳은 영흥도에 있는데요. 영흥도에는 펜션단지, 주택단지가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흥도에, 또는 인천도서, 또는 많은 곳에 관광지에 호텔을 설계하길 원하시면 010-5254-30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설계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이얼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5254-3016, 하나윈 건축사무소 김성수입니다. 사랑합니다.